음료 주세요. 네. 저번에. 시비지장과 최장은 절차가 잘 된 것 같아요. 이제 간절히만 제거하면 되겠군요. 근데 간에 전이 된 종량이 간 문명에 너무 가까워서 이거 위험하겠는데요. 어떡하죠? 만일 종량이 남게 된다면 제가 나중에 고주파로 치러 갈게요. 그래도 이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컷. 최장은 다 제거했고 간 절제 시작하겠습니다. 도시. 어? 저거 출혈 아닌가요? 스텝으로 눌러주세요. 석션. 저 출혈 심해지는 것 같은데 피 넣을게요. 피도 넣어주세요. 빨리요. 스텝으로. 종량이 간 문명이나 하대 문명을 증명한 것 같은데. 출혈량으로 봐선 종량으로 가는 동력이 터진 것 같아요. 저 박 선생님들. 수술장에 피가 다 떨어져서 혈액원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랍니다. 피 빨리 가져와요.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. 서둘러. 시에 깨끗으세요. 신방수 해동입니다. 신방수가 너무 빨라요. 차락도 안 잡히고. 일단 복구 자동면 클랩 할게요. 클랩. 신방수 해동입니다. 비 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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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심정지예요. 최하진, 제발. 제발. 최하진, 제발. 저거, 저거, 저거. 심장은 다시 뜹니다. 잘했어, 최하진. 최하진, 잘했어. 이제 출혈 부위 찾아서 수처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긴장 풀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. 마%, Arkansas центр необходимо 끊고 있어. 전inação 안 되세요.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. 예수 знамен 하나로 공유할 때